안녕하세요 익스트림 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요일인데 일요일 아침 8시 집에서 6시 반에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강원도 인재로 가고 있습니다 인재 스피디움에서 드리프트 행사가 열린다고 해서 가고 있는데요 지금 BMW 같은데 엄청나게 소고가고 있네요 아무튼 빨리 가보도록 하죠 드디어 인재에 도착을 했습니다 드리프트 하는 드리프트 패독에 도착을 했습니다 박규 어머님 A조 B조 저희가 해놨기 때문에 A조 들어가면 B조 차량 많이 안 남아있고 또 B조 들어가면 A조 차량이 더 남아있어요 회사 주체 회사라기보다는 매우 소고 회사 주체 회사라기보다는 매우 소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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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들, 타이어 쪼가리들. 이제 행사가 다 끝났어요. 자, 오늘 드리프트 행사는 끝났고요. 끝났고요. 재밌게 오늘 하루 잘 누른 것 같습니다. 마이너 행사지만 많이 좀 알려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터 스포츠 또 즐기고 또 정식 대회도 개최돼서 많은 분들이 이런 거 구경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영상에서 만나요.